2. 강아지 2. 강아지 3. 강아지 3. 강아지 3. 강아지 3. 강아지 들어가서 보시죠 여기가 방만 있으면 언제든 단기를 해주는 건물이에요 3개월부터 가능해요 대신에 방이 크지는 않죠 방이 많이 작고 원래 예전에는 보증금도 50이였어요 월세 50이였는데 지금 월세 45으로 내렸네요 관리비까지 해서 51만원 전기 가스때만 따로 50 그 이상 받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것은 대신에 잠만 자야죠 공간이 침대에 두기도 좀 애매하고 거의 없어요 잠만 자고 봐야죠 정말 이사 제가 당장 급하거나 꼭 3개월만 살아야 되는 분들 2m 50에 여기서 얘기했을때 2m 10 2m 50에 2m 10인데 얘 열 공간까지 하면은 진짜 침대말고 그냥 이불 깔고 옷 이정도만 넣고 그 정도 크기 건조대 놀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1년 계약이면 45면 이거보다 훨씬 좋은게 많죠 그러니까 1년 계약이면 오히려 더 좋은게 많고 당기면은 어쩔 수 없이 당일 좋은게 있을 수 없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3개월만 산다 하면 여기가 맞아요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어오이 스프 오후 스프 acontec물들 이끌한 Rep ظ East